오빠렘씨 혹시 필리핀에 일본에 보고 싶을 곳이 있다 아 일본에 한 곳 더 가보고 싶다 할 곳이 있나요? 네, 거의 홀 아, 거의 홀 도움이 무방하다가 들었는데 제가 한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번 가보고 싶지 네, 맞아요 세부에 공홀이 있는데요 거기에 원하루의 초콜렛 키스피드이라고요 초콜렛 키스스 모양으로 생긴 100개의 이렇게 킬이 있어요 그래서 손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가면 정말 키스스 모양의 100개의 초콜렛 키스피드 보홀에 있어요 굉장히 달콤한 곳이네요 네네네, 맞아요 사비냥이 원투 미식 보홀 사비냥이 원투 미식 보홀 사비냥이 원투 미식 보홀 사비냥이 원투 미식 보홀 네, 네 겨울에는 또 스쿠바 다이빙도 겨울에서 하실 수가 있어서 네, 좋습니다 스쿠바 다이빙도 스쿠바 다이빙도 그래서 윤윤의 favorite sportsman 네, 네 다음 질문 네 what is your hobby and your favorite past style 혹시 형식씨 취미가 있으실까요? 취미 사실 취미라고 하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는거에요 여러 명들 생각 저 그냥 thinking of you guys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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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항상 하하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지금 윤구 박영상도 하하 네, 그 다음 질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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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하 귀여운 하하 여자 목소리가 큰 여자 Thank you 하하 He won is a woman who has a loud voice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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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asion 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 여길 다 해놓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길 다 갔다 가요 와우, 너무 멋있어 우리의 마지막 뮤지컬의 뮤지컬을 듣고 우리의 뮤지컬이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혹시라도 방송 편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혹시 소개해 주셨습니까? 일단 제가 서울에서 한국에서 뮤지컬 엘리자벳이라는 작품을 했는데요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이 거의 다 못 보셨죠? 최근에 한국에서 뮤지컬을 만들고 여러분, 처음에 뮤지컬을 만들고 처음에 뮤지컬을 만들고 여러분, 처음에 뮤지컬을 만들고 와우, 이미 다 봤어요 그러면 제가 그 작품 안에서의 한국 한국에서의 누군가를 찾고 감사합니다.